지금 중국 사회는 남자 여자들 뭐 바람이 한 번 나면 다 용서해 주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릴세도 연량색 라고 불러요 이 시완 시완 연색, 뭐 시완 연량색 아! 야병 오색체 오케이 자 이거 안녕하세요 버버입니다 오늘은 중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색깔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색깔 외에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홍색 빨간 새는 듯이 있지만 인기는 듯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인기가 많다 그는 잘 나간다 다 이젠 부홍라 다 이젠 부홍라 그는 이미 인기가 없다 성이 홍홍허허 성이 홍홍허허 장사가 번찬하다 릴스 릴스 초롱색 남자에게는 약간 조금 어색하는 색갈비에요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다이 류마우 다이 류마우 다이 류마우는 안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 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초롱색 목자 아예 안 써요 부다이 류마우 부다이 류마우 근데 요즘에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다이 류마우 다 쓸 수 있어요 자신 안내의 남편 남자친구 여자친구 바람이 피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다이 류마우 다이 류마우 다이 류마우 다이 류마우 그의 안내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이 류마우 다이 류마우 다이 류마우 다이 류마우 차이 류마우 또다이 류마우 다이있어 다이 류마우 파이서 파이서 백색 흰색 는 뜻이 있지만 초보자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보자에게는 항상 샤오빠이 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 흰색이에요 샤오빠이 예를 들어 저는 중국어 초보자기다 나는 헬스 초보자기다 황스 황스 노란색 근데 중국사람에게는 황스 들을 때는 노란색 생각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약둥 푸르노 생각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잘 얘기해야 돼요 어떤 데 잘 뭐 얘기하면 좀 어색하고 창피한 느낌도 있어요 자주 쓰는 이야기는 황스 쑤칸 응람 석조 칸 황스 칸 황스 야동을 보다 카이 황창 카이 황창 카이는 여기서 말한다 한 듯이 이야기한다 야한 얘기를 한다 비에跟女생 카이 황창 비에跟女생 카이 황창 요청에게 야한 이야기를 하지마 저部电影有點 황 저部电影有點 황 이 용화는 응랑하다 헤이 서 헤이 서 헤이랑 상관있는 단어는 거의 양심 없다 하고 마음이 나쁜다는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이싱 씽는 심장 마음 는 듯이 가지고 있어요 헤이싱는 양심 없다 한 듯이 보여요 헤이댄 헤이댄 불법 개정 양심 없는 가게 이 사정은 양심이 없다 헤이 척 헤이 척 불법 택시 무험가 차량 헤이 척 비에 쪼 헤이 척 비에 쪼 헤이 척 무험가 차량을 타지마 잘 이해하셨나요? 오늘은 세가에 대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떤 화제에 관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짜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